시작 전에 간단하게 앞쪽에 딱 보시면서 손도 한 번 흔들어 흔들어 주시죠 앞쪽에 손도 한 번 흔들어 주시길 럭킹 그룹 박스를 앞쪽으로 받아놓은 시간차에 저희가 추첨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 번 한 번 추첨을 할 텐데요 여기 총 49분이 계십니다 총 49분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함부를 택시하고 계십니다 번호를 한 번 불러주셔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21번입니다 21번 21번 계십니까? 나오세요 박수로 크게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장 중에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있는 랜드 교환이거든요 바로 옆에 있는 직접 전달을 받는다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합니다 중요해 오늘 주님과 함께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이 한 번 들어가구요 오케이 고마워요 다운 Audience 다음은 또 주첩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원 들어주시고 재미있는 댓글은 번호 몇 번이요? 52번입니다 52번 나와주십쇼 아 축하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심의 보도를 드리겠습니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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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보도! 보도 불러주시죠 64번입니다 64번입니다 아아 표정 왜 이끌네요 기분 단조로 있으나 축하합니다 아 축하합니다 네 나오십쇼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 시청자 마지막 보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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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불러주시죠 56번 56번이요 네 5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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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세요 아우 축하합니다 여기서 선거는 직접 참고하십쇼 지금 사람들 복사에서 참고하십쇼 아예 내부있게 선물 드렸고요 여기 맨중교합권이 있습니다 맨중교합권은 저희가 바로 옆에 있는 매장입니다 로데월드점에서 오랜중 매장에서만 교환을 가능하다고 참고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